음악 네 반갑습니다 한국우습연구소 이오섭입니다 웃음이 복이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어깨 펴고 우리 한 5초 정도만 웃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웃음이 운동이라고 얘기했고 웃음이 최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기억하시죠 어깨 펴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하하 이렇게 웃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웃음이 내 인생을 살렸다 정말 기적 스토리인데요 여기 첫 번째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던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힘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에 나왔던 사람의 이야기는 이분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머리를 빨리 감는 습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술집을 했습니다 이 애를 낳자마자 그냥 엎어놓고 빨리 죽으라고요 근데 생명이 질기인지 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요 그냥 자기는 엄마가 누우지도 모르고 자라오다가 7살 때 멱을 감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물에서 막 놀고 있는 친구들이랑 그때 엄마가 나타났대요 빨리 엄마가 또 도망가면 어떨까 싶어서 머리를 빨리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릇은요 지금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그 습관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엄마를 만나면 이제 드디어 행복이 시작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때부터 고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구타 계속 아버지가 또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성이 뭔지 모릅니다 장씨가 되었다가 이씨가 되었다가 김씨가 되었다가 도무지 어떻게 갈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갔던 너무나 힘들고 오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이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벗어나자 엄마를 벗어나자 하루는 길을 가는데 술집이 여왕벌이라는 술집이 있더랍니다 쫓아들어갔대요 나에게 날 써달라고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지 정말 인생에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랍니다 너 꽃다운 나이에 생각 다시 고쳐먹으라고 인생은 길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마음속의 공허함이라든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살 넘자마자 가장 빠르게 엄마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저 가슴에다 물렸더니 세상에나 그 애를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버릴 수 있는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제가 진행하는 웃음치료 행복행 과정에 들어오게 되죠 그분은 그때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좋았던 것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거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가 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되었을 때 진정한 내면으로부터 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은요 이것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아파도 괜찮아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배운 것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부모가 날 버려도 괜찮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는 괜찮아 라고 그 말하는 그 순간부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내가 나를 받아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음 운동 짧게 10초만이라도 5초만이라도 웃음은요 내 몸과 마음을 에너지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는 웃음 치유의 핵심은 뭔지 아시죠? 목욕탕 이론입니다 내가 먼저 즐거워지고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모든 치유가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위로 자기 수용이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여러분 제가 키가 큰 거 다 아시잖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 제가 지방대 출신 거 다 아시잖아요 나는 못 배워도 학번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내가 좋습니다 오늘 하루 조용하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나를 위로로 된다면 삶에 더운 얼굴에서부터 미소가 피해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